먹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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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낯선 사람 오면 안 묵고 아저씨 이제 올라갔다 먹보요 아저씨 손 다쳤다 손 아 청소한다고 손 다쳤어 똘똘아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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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 닭가슴살하고 쏙쏙쏙 올라오고 섭쥐 켜놔고 응? 닭가슴살하고 섭쥐 켜놔고 싹쏙 올라오고 그래 먹어라 먹고 안 아프면 된다 잠순아 잠순아 기다려야 잠순이나 아저씨 이리와 기다려 기다리라이 착하지 출발해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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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떠라 너도 먹고 너도 닭가슴살만 쏙쏙먹지 서피켄하고 마 아이고 모르겄다 똘똘이도 봐라 섭취켄하고 닭가슴살만 싹 골라먹고 아줌마 또 두군데 밥주러 가야되거든 놀아라 여유분 밥하고 놔두고 갈테니까 먹고 전순아 먹고 놀아라 요 밥하고 요 떼씨물하고 먹어라 먹고는 먹으면서 귀가 열려가지고 아침마다 밥 두군데 줘야되거든 응? 간다잉? 먹어라